저거 보이네요 따라와 따라와 야 저희도 신발이야 야 선생님 오셨다 박수 쳐 유튜브 제목이 뭐예요? 오이 오이? 자기가 오이예요? 노! 오이 야 나이 줄넘아 오기라잖아 야 빨리 줄넘아 빨리 와 응? 야 참수까지 오고 응? 오이는 참숯이 최고야 응? 여러분 유튜버 언니 오리입니다 오이가 아닌데? 오이 오이 야 우리 오리오리까지 빨리 와 내 거 먼저 가 있을게 빨리 따라와 오리오리까지 이리와 우리 오리오리까지 빨리 와 우리 오리오리까지 빨리 와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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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로 어디 많이 다니세요? 롯데월드? 야 너 가 너 가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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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요. 빨리요. 빨리요 우리 조금 더 깨끗하십시오. 재약! 어이? 근데 우리 언니 원래 일품이 그런 거에요? 네. 오늘 컨셉은 뭐에요? 네. 학생이야. 장난하냐? 어디 교원으로 학생이나 뻥치고 있었냐? 어? 솔직하게 살아 솔직하게 봐봐 두 모습은 학생이오? 얘들아 우리 언니 양말이 작게 그만둬 봐라 그럼 학생이랑 뻥치자 좀 가르쳐주면서 해야지 야 거울이 너 가만히 있어라 거기서 모르니까 혹시 오울이 해야 되는데 거울이가 나오면 알겠지 우리 언니 혹시 애인 있으세요? 없어요? 연령대는 없으니 20대 30대 네 됐어 우리 생각에는 민망하지? 여기 학생이 오시라고 봐봐 양말 또 짝짝이 됐잖아 유튜브 짓네 그렇게 하면 되게 잠깐만요 일단 오해해요 잠깐만요 나 중에서 신발 나와야돼요 우리 같이 출자 거기 같이 출자 신발 나와야돼 아휴 아무튼 여기 따라와봐 아휴 언니 주시도 해야겠다 신발 좀 할까요? 이거 말해 미친다고요? 나이 중인공아 죽지마 도와 도와라 신발 가야될다 신발 나 소고기 다 쓰러기다니 쇼 쇼 어우 우리한테 좋았나요 안녕히 가세요 언니 따라와 지금 괜찮아요? 지금 힘들어요? 자 오이 소개합니다 먹고살게 도와주십쇼 오이가 힘들어요 조회수 6만입니다 힘들어요 10만원 가야됩니다 10만원 가야돼 10만원 가야돼 10만원 가야돼 10만원 가야돼 머리끼리 하니 언니 언니 나 고기야 따라와 언니 언니 저기 매니저 월급 있어요 없어요? 오늘 처음 봤다고요? 멋짠 사람을 좀 구하지 아 아 어쩌란 말이야 중반가 이러는데 아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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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언니가 오셨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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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갖 안녕 가야된 엄청 하다 conversations 지금 혼자서 그녀를